Jackie 뇨 아우 저거 뭐기가 있나 아우 저거 간지러워 응? 응? 가 감 감 감 감 감 감각이 없어 어? 일어났냐? 아우 야 야 야 야 야 야! 니, 니가 왜, 니가 왜 내 방에 있어? 응. 아침에 왔지. 왜, 덥칠까봐 겁나냐? 야, 이게 뭐라는 거야? 아우, 야! 근데 방에 왜 이렇게 모기가 많아? 모기 물렸어? 내가 약 발라줄게. 보자. 야, 저기 있잖아. 오지마, 오지마. 됐어, 됐어. 야, 야, 저기 가! 아우! 왜 저래? 야! 아우, 진짜! 뭐로 서란스럽게 웬 혹두담이냐? 저기, 내 방, 내 방에! 내 방에! 내 방에 뭐? 어, 엄마, 내 방에 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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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승이가 있어요! 난 또 뭐라고. 신랑 얼굴 보고 싶어서 글쎄 올라갔나보네. 어? 제, 신랑? 어머니, 어머니, 안녕히 주무셨어요? 뭐냐? 우리 진숙이 왔냐? 그새 피디 보고 싶어서 올라갔니? 그럴 거면은 지금이라도 방 합치지! 에휴, 아무리 그래도 제가 결혼 전인데 어떻게 그러겠어요. 그, 야, 결, 결혼? 난리 좀 옷이나 챙겨 입고 어디대로 와? 한 벗게. 내가 진숙이랑 결혼을 안다고?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. 그래, 이건 꿈이야. 내가 시간여행을 하다가 꿈을 꾸고 있는 거야. 그래. 찬물을 뒤집어쓰고 있는데도 안 깨는 꿈이라면. 음,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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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. 그래, 이런 꿈도 있어. 그럼 이런 꿈도 있지. 피나, 빨리 나와. 다들 기다리쳐. 아, 내가, 내가 어쩌다가 진숙이랑 결혼까지 하게 된 거야. 야, 이 빼놀. 야, 이 빼놀아.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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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